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가 산하기관장 5명을 인사청문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인사청문 대상을 줄이려는 속내를 보여 실망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전북도회와 전라북도가 이틀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했습니다. 인사청문을 어느 기관장까지 할지 최종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1차 회의 때 잠정 합의했던 4개 기관 가운데 남원의료원을 빼는 대신 전북연구원과 문화 관광재단을 추가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대상 기관은 4개에서 5개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애초 의회가 제안한 것보다는 3개가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15곳 가운데 3분의 1이 인사청문을 받게 되는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고받기식의 협상 과정은 눈총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을 인사청문 대상에 넣자는 의회 제안에 전라북도가 이미 잠정 합의했던 남원의료원을 빼자는 조건을 단 겁니다. 남원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한 곳이라도 더 줄여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전북도회와 전라북도는 다음 달 4일 인사청문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첫 대상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